방문하면 좀 쉬면서 해. 그러다 몸 상한다. 여태 놀다가 이제 이랬어. 아, 오빠 옷 다 됐어. 한번 입어봐. 오, 좋은데? 껴벤 거 티도 안 나고?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신경 써서 했는데. 아, 이거. 아, 이거 실은? 성재 씨가 두고 간 것 같아. 어? 성재가? 응. 미경이가 그러는데 성재 씨가 왔다간 후 이게 있더래. 내가 나갈 때까지만 해도 이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거든. 손님한테 물어봤는데도 아니라 그러고. 성재는 뭐라고 그래? 아직 못 만났어. 연락도 못했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오빠, 이거 성재 씨한테 좀 전해줄래? 내가? 어, 내가 돌려주기가 좀 그래서. 성재 씨 기분 안 나쁘게 좀 전해줘. 그래, 그렇게 할게. 미안해, 이런 부탁해서. 너 정말 생각 안 나? 그때 형만이하고 너하고 닭살이를 하다가 주인한테 걸려서 혼났잖아. 그래, 눈이 아프니까 백숙이라도 삶아 드리려고 그랬던 거죠. 그래, 맞다.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혼을 내기커녕 닭을 직접 잡아줬지? 그러고 보면 그땐 배는 고팠는데 참 좋았어. 그랬어요. 나 용팔이는 죽다가 살아봤는데 여긴 웃음고 싶으셨구먼. 웃음고 싶었어. 탁 씨, 탁 씨, 여기 어떻게 해? 누구야? 아는 사람이야? 그, 그게... 강가에 날 버리면 빠뜨리면 내가 죽을 줄 알았어? 내가 전질통에 파편만 구사도 살아남은 놈이야. 잠시, 우리 나가서 얘기합시다. 나가서 얘기해요. 이런놔! 이 살인자 주제에 어디다 감히 손을 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살인자라뇨? 너희,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뭘... 아니지, 뭐한 거 아니야? 24년 전에 태성상의 아들을 죽인 놈이 바로 네 놈이잖아. 그 죽인 것도 모자라서 직발에 두 명까지 지운 놈. 이 놈이 바로, 바로 이 놈이 당신 동생에게 누명, 살인 누명을 지운 놈이라고. 석구야, 그럼 네가 그동안 날 속인 거였어? 누나, 전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나임 전. 친구한테 누명 지운 살인자 맞잖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네가 형만이하고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네가, 어떻게 네가 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네가 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여보, 왜 그래요? 괜찮아요? 대체 왜 그래요? 꿈이라도 꾼 거예요? 그냥 좀... 밤새 한숨도 못 자더니 이러지 말고 방에 가서 눈 좀 붙여요. 아니야. 어디 좀 갈 데가 있어. 당신 무슨 일이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야, 괜찮아. 좀 신경을 써서 그런 것 같아. 다녀올게. 24년 전에 개성 상사 아들 죽인 놈이 바로 네 놈이잖아. 사람을 죽인 것도 모자라서 친구한테 누명까지 씌운 놈. 바로 이 놈이 당신 동생을 살인자로 만든 놈이라고. 차 사장, 차 사장, 차 사장. 저기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 호텔에 납품을 계속할 수 있는 묘안이 있다 이거야. 어? 저기...